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.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골프를 거의 매주 쳤다고 말했는데, 야당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정인용 기자입니다.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.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.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지난 8월 8일로 휴장일인데 억지로 문을 열게 했다는 겁니다. 당시 골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만큼 안보태세 점검 등 안보 휴가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도 잘못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. 이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가장 고생하는 영광급 장교, 부사관들과 시간을 보낸 만큼 안보 휴가가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. 대통령과의 라운딩에 눈물을 보인 참석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김 장관은 특히 야당의 지적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거짓말이자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. 노 전 대통령이 자주 골프를 친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던 김 장관은 국방위 소감법안 처리를 마친 뒤에야 사과를 하며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. YTN 정인용입니다.